교회 내 분쟁과 세력화를 막기 위해 교회 직분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.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 오늘 교회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존 칼빈이 주창했던 장로 임기제를 강조했습니다. 세미나에서 호남신학대학교 김선권 박사는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장로의 임기를 1년에 연임 가능으로 정해 교회 내 당회가 세력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김선권 박사는 또 칼빈은 목사와 장로, 집사 등 사역자의 직분은 역할의 차이에 뒀을 뿐 서열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